자막 제작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니 인터랙시티브 코퍼레이션 예아 팀민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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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캐가 이쁜데? 이상형인데? 약간 저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오우 어 뭐야 뭐야 폐허리야? 와 BGM이 네 2인 왕입니다. 오프닝이었네요. 네 2인 왕입니다. 오프닝이었네요. 네 2인 왕입니다. 오프닝이었네요. 네 2인 왕의 오프닝이었어요. 오 이게 마르코 폴로 저분이 실제 분이잖아요. 실존 인물. 실존 인물. 약간의 역사 팩트와 그리고 픽션. 팩션이라고 하죠? 약간 그게 뒤섞인 그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 압리타 음 음 현자의 돌 영국이 엘리자베스 1세인 것 같네요. 네 이게 당시 세계 배경이 한 1600년대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오 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더빙 하잖아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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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 분위기 깰 수 있어. 이분 성호분이 훨씬 몰입이 되기 때문에 예 준식이 왜 어그로 불어 준식아 흠흠 보내버렸죠? 오케이 음 음 런던탑은 잉글랜드를 정복한 윌리엄 1세가 런던을 지키기 위해 건축한 요새였다. 후에 반격자를 유폐하는 감옥으로 사용되어 죄인을 벌하는 처형장이 되었다. 까마귀가 많이 서식하며 까마귀가 없으면 런던탑은 무너지고 런던탑을 잃으면 잉글랜드는 멸망한다. 는 말이 전해져 내려온다. 그러니까 음 죄인을 벌하지 않으면 런던은 무너진다. 이거 누군가를 이렇게 죄인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계속 싸워야 된다는 소리겠죠 뭐 예 비가 오고 있네요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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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거 약간 어둡진 않죠? 이게 약간 원래 약간 지금 약간 어둡네. 자, 알았어 알았어. 원래 이런 다크소울요 게임은요. 튜토리얼이 제일 어려워. 템이 있어야 좀 세거든. 이제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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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죽었다. 펀치, 오케이. 거의 파퀴하우 선수급, 이렇게 쉬운데 내가 이걸 이렇게 어려워했어, 내가. 죽어, 그렇지, 오케이. 어, 지하 감옥의 열쇠. 그리고 바스타드 소스 얻은, 어, 바스타드 소도를 얻었는데. 아이템 키가 뭐냐? 아이템 키가 뭐냐? 어, 아니,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어, 미안해. 어, 아니, 아니야. 아이템 키가 뭐예요? 아, 막 길이 있었네. 아, 뭐야. 아니, 저기요. 아이템 끼는 거 알려줘요. 아이템은... 여깄네? 음. 자, 근접무기 바스타드 소드. 자, 끼고요. 나머지는 없네. 오케이. 갑시다. 이 딱 봐도 여기 출, 여기 출구하느냐? 오케이. 열었고. 잠깐만, 설정 좀 갑시다. 설정 좀 갈게요. 감도가 빨라가지고. 됐어. 가자. 아이, 공격이네. 어, 회복량. 나이스. 이게 초반에는 RPG 게임이기 때문에 요런 거, 요런 게 좀 걸려. 시작이 좀 걸려. 하고, 쇼크 등록. 됐다. 누가 봐도 야스홀해. 음, 롤충이 또. 음, 저도 이런 롤충이죠. 예. 비슷하긴 하죠. 자, 오. 방, 방배. 뭐야, 그 방어구, 방어구. 방패를 한다. 방어구. 런던탑 위병의 상의. 지금 약간 런던에 있는 거네, 내가. 지금 런던에 있는 거고. 갑시다. 뛰는 키는 없는 거야? 아, 이거구나. 자. 가드. 가드, 회피. 야, 가드랑 회피만 알면 다 끝난 거예요. 이런 게임은. 오케이. 오케이, 와우. 무기가 있고 없고 크죠? 진짜. 오, 자스. 오케이. 덤벼, 덤벼. 후. 후후후. 간단하죠? 오케이. 야, 자. 어어, 어어, 왜왜왜왜왜왜. 어디야? 활쟁이가 남아있네. 후. 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 친구야. 됐어. 어, 쇼컷을 등록했는데? 요거. 왜 안나오냐? 아, 눌렀구나 내가. 흥? 덤벼. 찾자. 야, 한마디 더 있어. 아이, 쟤 인자. 이걸? 다구리가 또? 야, 근데 진짜 쟤는 기적의 시각이다. 이걸 못 보네. G팀이 싸우고 있는데 못 보고 있어. 자. 훗. 어, 아. 사거리가 상태가? 와, 역시 다크소울 6 게임이라서. 한방 한방이 쉽지 않아. 응. 다시 키자. 창병이다, 창병.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넓은 데로 와. 야, 근데 창이라서 넓은 데가 더 유리한가? 좁은 데에서 싸워야 되나? 사거리가 훨씬 길기 때문에 저런 애들이. 일단 회복량 하나 먹고. 자, 일로와. 일로와. 근데 저는 거미여도 이런 넓은 데가 더 좋더라고. 와, 저. 야, 무슨 몬스터 한마리가 보스급이여? 오! 아, 다크소울은 그래도 이게 몬스터들이 한두 방이거든요? 야, 인왕은 뭐 그냥 거의 레이드 수준인데? 보스전이야, 이거? 보스전을 방불케 하고 있어. 안 돼! 아직 저장도 못했어! 히웅! 안 돼! 저장도 못했어! 죽을 순 없다! 됐어. 각을 만들고. 아디오스! 보내봤죠? 오케이. 야, 그래도 회복량은 좀 꽤나 주네. 됐지? 너무 어두워가지고. 근데 아직은 어두운 게 지금 컨셉이겠죠? 나와야 돼, 이런 데서 일단. 횃불이라도 없냐? 횃불? 뭐야. 오. 이건가? 아, 이게 뛰는 거구나. X 누르고 뛰는 거네. 뭐야. 어? 너 언제 나왔냐? 어? 기도. 기도가 저장 갔죠? 제가 봤을 때? 자, 어. 회복되고 기도가 됐어요. 뭐하는 거냐? 이거 밖에 없어? 뭐야. 근데 누가 봐도 체크포인트. 놀라운 컨트롤을 보여주기. 됐다. 됐다. 오케이. 오, 재밌다. 느낌 타는데? 랭커? 랭커가 뭐야? 아, 창이. 생긴 건 창이었거든요? 맞네. 창이 있네. 오, 공격력 상태가? 두 배를 뛰어넘고 있어. 그러면은 키가 뭐냐? 이건가? 그리고? 무기는 뭘로 바꾸냐? 무기는 뭘로 바꾸냐? 모르겠다. 일단 합시다. 약간 확실히 좀 초반에 불친절하다, 야. 키를 하나하나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근데 여건, 저는 원래 근데 칼 좋아하거든요? 모든 게임 할 때 칼을 많이 가가지고 난 이게 더 좋아. 와리가리 쳐버리기. 오! 야, 기적의 사정고리인데? 오이씨. 판정 상태가? 자, 상자. 오케이. 야, 뭔가 아이템이 많을 것 같애. 아이템 많을 것 같애. 어, 배틀엑스. 야, 뭐 무기 다 나와. 일단 뭐 입문용 아... 어, 입문용 아이템인 것 같애요. 자, 창보단 그래도 저는 도끼가 나... 데미지 상태가 더... 더 엄청나네. 무기마다 특징이 확실히 있네. 자, 일단 뭐 훑을 것 다 보고 기도 한 번 하고 갑시다. 다크솔은 이러면은... 아이... 아, 설마 했죠? 똑같네. 어, 몬스터 나오는 건 똑같구나. 근데 이제는 좀 컨트롤을 알 것 같다. 확실히 금방이야. 심지어 파밍했다. 아이템 나왔어요. 자... 이게 좀 더 안 좋네. 그러면 방어구... 다리 가구... 오케이. 여기자. 반대쪽? 이리로 가야돼? 또 잡아야돼? 또야? 하지만... 자넨 나에게 상대가 안 된다는 거지. 일로와. 일로와. 와쓰... 오케이. 야, 회복량 드럽게 많은데? 어디로 가야되냐? 부서지는 것도 아니야. 반대쪽? 일로 가야되나? 제가 일로 왔잖아요. 근데. 여기 길이 있겠네. 아, 위로 올라가는구나. 오케이. 자. 제가 저도 다크 소울을 많이 했던 유저이기 때문에 요런 게임은 진짜 좀... 예. 재밌죠. 즐겁게 합니다. 저는. 고통이 아니야. 재밌어.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 켈리? 뭐야. 어? 암리타 하면은 현자 아이돌이죠. 아까 나왔던 거. 좋아요. 오... 얘가 잉글랜드 사람이네. 우리... 아니구나. 아니구나.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모르고. 암리타는 딱 보니까 겁나 세 보여. 누가 봐도 쎄보인다 보스인데 그냥 후짜 오케이 스테미너 다 떨어졌지 아디오스 잘가라 잠깐만 일단은 게임소리가 너무 작은거 같으니까 소리좀 올려볼게요 너무 또 작은거 같아서 여러분들은 저는 충분한데 여러분들이 또 작으실 수 있으니까 보시는데 오케이 야 뭐 템 다 나온다 일단 세트인거 같애 경비병 템 세트가 나오고 있어 됐어 갑시다 어 아래로? 아 반대편으로 가서 아까 그 문 열면 되겠네요 자 뭐냐 소리가 심상치 우와 이걸 피했네 와 근데 한방 피했다 어 기적의 무빙 야 피해 일로와 오케이 후후 이거네 쇼컷이다 쇼컷 일단 쇼컷을 하나 열고 예 오케이 오케이 아까 거기 맞죠? 오케이 기도하는데고 저기서 기도하면 일단은 또 몬스터 또 나오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돼 일로왔고 어 다시 올라가면 되겠네요 쇼컷을 일단 열었어 오케이 아 오케이 여기지? 일로 내려가면 된다 어 뭐야 죽어버리나요? 아니 근데 설마했다 진짜 설마했다 아 여기구나 삥삥 돌아버리네 아 쇼컷을 열어서 다행이지 화날뻔했다 저것이 떨어지면 안되는구나 여러분 그래도 저 진짜 길 빨리 이해하지 않습니까? 음 이거 이해 못하면 느리거든 이게 어느 길이지 싶거든 하지만 저는 금방 익힌다는거 그냥 드럽게 어둡네요 왜 이렇게 어두워 이거 어둠 속에서 게임하고 있어 어 모자 자 모자까지 끼면 일단은 런던탑 위병의 세트는 어 다 맞추네요 열어도 되는거냐? 못 연해? 어디로 가라고? 어 이제는 이해를 못하겠네 어 야 어디냐 반대인가? 아닌데? 야 길 모르겠다 죄송해요 어우 길 잘 찾는다는 말 괜히 했다 모르겠네 여긴간 하하하하 쓰읍 아 슬슬 슬슬 모르겠죠? 사다리인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이게 내려가는 길이고 아까 그 길이거든요 예 두뇌 풀가동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깨면 되요 여러분 저와 하나가 됩시다 기분이 나쁠수도 있겠지만은 하나가 되요 하하하하 여기서 또 허당이? 으음 아 잘하는듯 했으나 또다시 제동 걸렸죠? 여기서 이렇게 왔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는건데 자 음 내려가는 길은 아닌것 같아요 여기 내려가? 길이 없어 이걸 부수는건 아니거든 음 그쵸 이런게임은 근데 사실 헤매는것도 게임의 일부긴 하거든 근데 전혀 모르겠구요 일단 다시 내려가 봅시다 이렇게 된거 계속 계속 맴도게 만드는데? 쓰읍 어 뭐야 얼마나 내려가는거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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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오는거였네 피하고 아디오스 싸워 일로와 일로와 일로 왓 아 아 컨트롤 너무 좋구요 흠 일단 활쟁이들은 이렇게 장애물 뒤에다 놓으면은 활을 못쓸거 같으니까 그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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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쟁이 아오 피했다 오오 오호 스테미노 관리가 지리어스 일로와 뭐하니 너도 칼쓰냐? 이걸 쐈어? 잘가고 자 회복량 하나 먹고 아이템 파밍하고 롤이랑은 다르죠? 롤은 약간 컨셉도 있는거 같애 아 음 오케이 갑시다 요런데 또 템이 있을수가 있거든 없네요 근데 자 쭉쭉 내려가다가 뒤치기를 어 못했다 야 눈치 빠르다 너 어? 눈치 드럽게 빠르네 오케이 잡았스 뭐야 오 야 세보여 누가 봐도 세다 어이 야 다구론 너무했지 않냐? 오 오오 오오 아슬아슬이요 야 이거 이거 지금 잡는거 맞나? 이거 지금 잡는거 맞아요? 이거 지금 잡는거 맞아요? 야 잠깐만 야 너네 나중에 잡는거니? 아 다크소울같은건 나중에 잡거든 요런애들 어 와 한방 상태가 보스들을 상대하고있는 나 지금 쌍둥이 둘을 잡고있어 좋아쓰 좋아쓰 좋았어 떨어졌냐? 아디어스 오케이 오오오 야 찍기 데미지 했는데 문제네 엑스가 야 저 도끼가 문제다 우와 와 도끼딜 실화냐? 와 도끼딜 실화야? 와 도끼딜 실화야? 도끼딜이 아 한마리 다 잡았는데 까비 다시 가면 되죠 네 금방이야 금방이야 아이템은 그대로네요 이러면 금방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무시하고 내려가죠 쭉쭉쭉 자 내려왔고 저기서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아까 걔네를 잡아야될지 말아야될지 모르겠는데 잡을순 있을거 같아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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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잡아서 이득 볼게 있나? 죽어 그렇지 회복량 먹고 그냥 잡지 말죠 일로 가봅시다 아 이게 어차피 아직 게임 거의 튜토리얼이라서 내가 저걸 잡는다고 해서 이득을 없을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루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보겠습니다 또 있는데 또 있는데? 야 딴 데도 있어? 약간 고급 병사인가 보다 음 음 어 오케이 기덕 여기서 일단 기.. 어 저장을 한번 하고 자 게임이 약간 고화질 게임이다 보니까 어 렉이 있는 분들도 있을거에요 뭐냐 얘네 사람이 아닌데? 몬스터 같애 뭐야 약간 장르가 바뀌었다? 어 뭐야 뭐 성부라는거야 뭐야 어 어 어 뭐지 뭐야 끝인가 얻을게 없는거야? 끝이야? 뭐 나 뭐 얻은지도 모르겠어 돌만 얻었어 끝. 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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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